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굳은 날씨 속에서 아마 걷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 자리에 어떤 심정으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이 날씨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은 아마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참된 예배자의 심정으로 나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함으로 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뜻대로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살면서 몇 번의 예배를 드리게 될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았는데 85세까지 산다는 가정하에 오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주일 예배만 약 4,420번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수요예배 나오셨죠? 수요예배와 금요예배까지 치면 13,260번을 드리게 됩니다 거기에 특별집회도 있고 여러 예배 현장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치면 대략 15,000번 정도의 예배를 우리가 평생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배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너무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많은 예배의 현장에서 매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의 본질을 잊은 채 습관적으로 때로는 의무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의 예배를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 감격과 믿음 없는 예배의 모습을 덴마크의 철학자 세렌 키에르 케고르는 이렇게 비유하며 풍자하였습니다 거위들이 뒤뚱거리며 교회에 들어와 예배한다 설교자는 비행의 경이로움에 관해 설교한다 우리는 더 이상 뒤뚱거리며 걸어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도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아올라 더 먼 지역 축복의 땅으로 갈 것입니다 설교를 들은 거위들은 꾀꾀거리며 아멘이라 화답하고는 다시 일렬로 뒤뚱거리며 집으로 간다 여전히 걸어서 간다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일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된 말씀대로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저 의무적으로 나오는 아멘이라고 하는 화답 그 화답뿐만이 그 거위들이 그 예배 가운데 행한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곳의 집 거위들과 비슷하게 습관적으로 이곳에 나와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담력은 어떨 때 보통 필요하죠? 흔히 우리가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나거나 무서운 곳에 가야 할 때 담력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함께 읽은 우리 본문 19절을 개혁개정에서는 성소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세번역에서는 지성소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히브리말로 거룩함 중에 거룩함 최고로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적으로 임하는 즉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곳이 지성소라는 뜻입니다 지성소는 이름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함부로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직사 당하게 됩니다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대속죄일에 옷을 잘 갖춰입고 정결하게 씻고 또 그들의 죄를 대속할 동물의 피를 잘 담아서 들어가야지만 그들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희생제물의 피가 없이 그냥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해요 바로 죄된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분은 거룩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 오산에 있는 세계성막복음센터라는 곳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입고 들어가는 옷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옷에 음방울을 막 달아놓고 허리에는 끈을 묶고 들어갔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대제사장이 혹시나 안에 들어갔다가 죽게 될 경우에 그 시체를 거두러 누가 들어가면 그 사람도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방울을 매달아놓고 안에서 아무 음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아 죽었구나 생각하고 메고 들어간 그 끈을 이렇게 밖에서 당겨가지고 시체를 수습했다고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대속죄일에 모든 의식을 다 치르고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해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 죄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온전히 식혀지지 않았을 경우에 들어가게 되면 즉사당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그 지성소 그곳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심정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대와 소망보다는 두려움과 떨림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갈 때 담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이것도 대제사장 정도 되어야지만 주어지는 특권이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그저 성막들에서 자신들의 죄가 사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은 아무에게나 쉽게 주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도 그저 대속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상상한다고 한들 어떻게 그때의 그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심지어 오늘 같은 날 눈이 와서 오기 힘드실 때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이것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의 그 지성소의 예배 이후에 지금의 예배가 가능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죽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정결한 동물에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동물의 죄를 대신 뽑고 뿌림으로 나의 죄가 대속되어지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바로 그 동물이 대속죄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속죄물은 우리의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씻지는 못합니다 그렇기에 대속죄물의 피를 잘 준비해서 들어간다고 해도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오 참 형상이 아님으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는이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우리와 친밀하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10절과 14절, 17절과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는이라 이 대속죄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씻는 그 예식을 매해 했어야 하는 거예요 매해 새로운 동물의 피를 내고 하나님 앞에 씻김받고 또 그 다음에 또 대속죄일에 나의 모든 죄를 씻김받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것들을 사하였은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일이 없는이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는 온전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19절과 20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동물의 피를 낼 때는 이 죄가 과연 씻겨졌을까 내가 정말 깨끗해졌을까 늘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그 인생에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것들을 사하였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일이 없는이라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단번에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읽을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여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곧 휘장을 찢으심으로 새로운 살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짐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19절에 담력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 파르네시아는 숨김없이 또는 자유로움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담력이라는 단어가 숨김없이 자유롭게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더 이상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지 말라는 겁니다 휘장이 찢어지는 그 장면에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는 마음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연약함을 알고 너의 무너짐을 안다 어느 것 하나 숨기지 말고 자유함으로 내가 예비한 길로 나오렴 내가 널 위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고 모든 죄를 내 아들의 피로 다 씻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친밀하신 초대입니다 나의 자격과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새로운 살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여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그저 엎드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바로 그 살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이 예배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롭게 내어주신 살길이라는데 어찌 우리의 예배가 껍데기처럼 드리는 예배로 그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 사찰 권사님으로 일하셨던 부모님 덕분에 성인이 될 때까지 그냥 교회가 집이었어요 말 그대로 집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저에게 너무 당연했던 곳이었고 또 때로는 그 교회가 지겹기도 했죠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머무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저는 점점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갔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아무 기쁨이 없는 그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돼서 있는 것뿐인 그저 껍데기만 와있는 심정으로 오랜 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던 제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제가 해군으로 입대했는데 자대배치를 받고 가보니까 민간인이 아무도 없는 아주 작은 무인도로 발령이 난 거예요 부대원 몇 명을 제외하고는 정말 민간인이 하나도 없는 그런 무인도였습니다 당연히 뭐도 없을까요? 교회도 없죠 그런데 교회가 없다고 갓 들어간 이등병이 교회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줘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지 못하고 몇 달을 그냥 마음으로 괴로워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속될수록 군대 오기 전에 그렇게 지겹고 그렇게 아무 느낌이 없던 그 교회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 때부터 저는 성경책 하나 들고 매주 주일 오전에 뒷길로 나 있는 언덕으로 올라가서 아주 작은 발전기가 있는 곳에 들어가 혼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죠 사실 그냥 혼자 말씀 보고 찬양하면서 밖에서 누가 들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그 보일러 발전기 소리에 맞춰서 찬양을 부르곤 했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에 제가 자꾸 사라지니까 몇 명 선임이 궁금했었나 봐요 자꾸 어딜 가는 거냐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중에 그제서야 본인도 교회를 예전에 다녔었다 말하면서 같이 하자 해서 한 네 명 정도가 이렇게 보일러실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그때의 감격이 저의 안에 많이 차오릅니다 휴가를 한 번씩 나가서 교회 예배당에 가서 앉아만 있어도 그냥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그러한 때를 보냈죠 근데 또 시간이 흐르고 전역하게 되면서 또 당연하게 머물게 되는 그 예배의 여러 현장 속에서 저는 또 그 감격을 잃어버리곤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때의 기억을 또 되새기면서 아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전심으로 드려졌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나의 예배가 이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하며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이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겪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겪었던 사건들이 있죠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지속되었던 코로나19 상황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예배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예배 담당자니까 매 예배마다 오프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 다 들어가서 그 예배를 섬겼는데 정말로 아직도 그 텅 비어있는 그 예배당 그저 그때 당시에 유기성 원로 목사님 혼자 이렇게 단에서 설교하시고 텅 비어있는 예배당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납니다 그때 몇몇 풍경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본당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으신데 본당에는 방역지침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혼자 마스크 끼고 조용히 교회 로비에서 또 바깥에서 예배 드리시던 성도님들 그리고 코로나19가 풀리고 그 예배당 본당으로 처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날 그 입구를 들어오시면서부터 울면서 들어오시는 성도님의 모습 때 그 모든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비슷한 감정과 마음을 그때 당시에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졌던 그 예배의 자리인데 그때가 딱 막히게 되고 나니까 내가 드렸던 그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이곳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언제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이 세약해서 이곳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까이에는 우리 북한 땅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숨어서 예배하고 있는 지하교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자리가 얼마나 간절할까요? 마크 에터베리라고 하는 분의 저서 광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의 일부분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암으로 죽어가던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자신이 걸을 수 있는 한 교회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말을 지켰습니다 나는 그녀의 삶이 거의 다해가던 어느 날에 그녀가 여의고 허약해진 몸으로 천천히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진 상태였고 얼굴 빛은 매우 창백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산소 마스크를 들고 그녀 옆에서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맨 뒷자리에 조심스럽게 앉혔고 그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라는 가사의 찬양을 부르는 동안 그녀는 야윈 양손을 위로 들어 올렸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떨리는 손이었지만 계속해 들고 있었고 눈을 감고 약간의 미소를 띈 채 나지막하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날 예배에는 두 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단상에서 전한 설교였고 다른 하나는 맨 뒷자리에 앉았던 그녀가 한마디 말도 없이 행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두 설교 중에 그녀의 것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아마 예화 속의 여인은 그녀의 육신이 죽어가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녀의 영혼은 예배 가운데 더욱더 살아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신 초대의 기쁨으로 반응하며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화를 보면서 10편, 27편 4절의 고백이 떠올랐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성소 바깥에서 쳐다보고 있는 예배로 그쳐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휘장을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지지시고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한테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친밀하신 초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보열로 얻은 담력으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예배라는 단어로 샤하라는 단어와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엎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저 엎드립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이 자리는 절대로 그저 주어진 자리가 아니고 예수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라는 것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처음에 함께 찬양했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 어린 양의 보열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친밀하신 초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분 앞에 반응함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견뎌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아다니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자 위해 주님께 2절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끝인 사랑이 우리 죄를 사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감되니 우리 하나님의 그 친밀하신 초대 가운데 나가면서 우리 다시 2절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끝인 사랑이 우리 죄를 사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자 위해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자 위해 주님께 오 하나님 우리 모두 다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 하늘 보자 위해 주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처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핏값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탐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고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이 당연하다 여겨진 이 자리에서 그저 습관적으로 그저 의무적으로 드렸던 하나님 나의 그 예배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의 자리를 그저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소홀히 여겼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자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향한 온전한 갈망이 나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예배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드려주지 못하여 하나님 나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의 어리석은 또 하나님 나의 부족함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므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저 당연하게 주어졌다고 여겼던 하나님 나에게 그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소홀하게 여겼던 하나님 나의 옛 모습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주님 주신 그 탐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나의 갈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고향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자 위해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친밀하신 초청에 우리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이제는 담대하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네가 무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겠냐 나의 마음 가운데 속삭이는 사탄의 참소와 나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자아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뒤로하고 연약함을 모두 아시는 주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까지도 낱낱이 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대속하셔서 휘장을 찢으시고 그 속으로 들어와 나의 초대에 의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들어가 주님과 더불어 예배하며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벌어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전해가 함께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부여를 의지하므로 나의 영혼 오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소서 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감사와 경패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새로운 살길 우리를 위하여 주님 신이 예배하신 새로운 살길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야만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가까이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네 하나님 그 주님 앞에 하나님 그 부여를 의지하므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으소서 오 하나님 말씀하소서 우리에게 그 권능을 원하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과 존경과 찬양 받으시기 어떤 하실지 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신빈한 주 내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을 이가 나아가기를 원하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의 너로 앞둑실라 인게 없으시기 오 주의 너로 건등하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아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성리 아래 하나님의 시스심과 하나님의 초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 아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아와 사탄의 참수와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맺는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예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우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우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chapter 25 BY 이거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